이렇게 하면 이제 녹화가 시작되는거야 팀별로 그냥 가면 되요 팀별로 그냥 가면 되요 팀별로 하면 이제 같이 그냥 여권은 따로따로 내가 하는데 같이 해주더라고 누구 짐 올리세요 그럼 올리면 되요 약간 아까 자작할 때 약간 이쪽이 밑에 했어요 위에 했어요 앞쪽이 네 앞쪽이 빨리 내리면 빨리 갈 수 있지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방콕이요 방콕이요 혹시 여권을 찾으세요 방콕이요 아 짐 하셨네요 네 마스크 내어주시는 민성님 짐 맡기실 거 있으시면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가방 안에 라이터 배터리 종류 안 나오셨죠?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올려주세요 저희 수업을 2개 반팩 가집니다 네 다음 손님 왜 1개라도 있지? 각각 좀 아 여기 2개 있구나 가지고 있으세요 네 아 네 이제 앞으로 가세요 지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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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 게이트가 2번 국제선 출 식당 와 육수 간소화가 되어있네 인천공항 어디 들어가면 저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은 들어갈까요? 굳이 그렇게... 아 찾으려는 아 찾으려는 아 누르고 이동해시야 간장, 진정규, 진정수지, 침대, 지은, 시통시 화면에 표시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주세요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을 찾았다 9번 게이트 나중에 이제 9번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들어오세요 이러면 이제 타면 되는데 가끔씩 딜레이가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게시판을 잡고 봐야 돼 조그만해 이것 밖에 없네 우리 19시 30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4번 게이트로 돼 있네 와 존나 비싸네 25 250달러면 30만 30만원 넘어 비싼 거 밖에 안파 우리 왜 4번이지 담배 담배도 짠게 살 수 있을걸요 정관장 그 이제 기다리지 할 거 없다 이제 기다려야 된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먹는데도 뭐 바로 뜨고 나서 바로 기내식을 주나 뭘 먹을까요 여기도 먹을 게 없다 여섯 시간이면 나올걸요 한 끼 정도는 줄걸 아 거기서 먹었어야 됐네 원래 여기서 막 식당은 아니라 조그만하게 뭐 팔긴 파는데 여기는 짜가지고 없는갑다 라운지는 뭐 아 거기랑 아닌데 그러면 그 그렇지 가보자 시간도 많은데 비행기 안에 아마 좀 추울 수도 있어 올라가면 모포도 주고 하거든요 약간 추울 수도 있어 그냥 쉬는데 그냥 쉬는데 그냥 쉬는데 나는 물 한잔 먹어야 돼 나는 물 한잔 먹어야 돼 저 화장실 아니야? 저 화장실 아니야? 아 여자 화장실이야 아!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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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